제발 많이 시키지 마세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하루에 많아야 3개 이내의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초등 5학년 때 입시 영어 시작하면서 영어 전반이 망가지는 대다수의 경우가 초등 영어에 관한 다음의 문제 상황 중 공통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은 문장 리스닝, 스피킹도 잘 안 되는 상황 원활했던 영어 리딩이 갈수록 하락세인 상황 라이팅의 시작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 좋은 영어 학원을 다녀도 도무지 실력이 늘지 않는 정체된 상황 고학년인데도 영어 읽기 독립이 안 되는 상황 겉으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그 속을 파악해보면 바로 영어 어휘가 공통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닝, 스피킹의 시작은 쉬운 단어의 소리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리딩의 수준 또는 주제가 달라지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휘가 늘어나면서 자주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읽기는 해도 영단어 스펠링 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죠. 좋은 수업을 소화하려면 어휘력부터 받침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영단어 공부는 대부분 숙제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영어 지문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단어를 못 읽는 아이들입니다. 아이영어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잘못되면 그 처방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 분석에 더해서 초등, 중등을 모두 겪고 고등학생이든 아이들은 영어가 힘든 진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공부의 흥미 자체를 잃게 되는 이유에 대해 외워야 할 영어 단어 때문이라는 학생들의 대답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영어 학습 영역 중에는 유일하게 언급이 되었죠. 이외의 대답이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하거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영어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단어 학습 문제가 영어 공부에 흥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이 직접 뽑은 영어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의 1위로 영단어 암기법이 언급된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수능이 어려운 이유도 수능 준비에 필요한 학습도 어휘를 압도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초등 영단어 교육은 리딩 많이 하면 저절로 습득되는 부차적인 학습으로 취급되거나 테스트용 숙제일 뿐이거나 못하면 의지가 부족해서 라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알아서 해야 하는 영역 아마 이 셋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단어가 문제다라는 생각부터 크게 가져주세요. 모든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은 결국 영단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시작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이에 관한 솔루션을 군더더기 없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단어는 절대 노출로만 습득되지 않습니다. 리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책을 많이 읽든 아니든 상관없이 초3부터는 영단어 공부를 시작해 주세요. 고학년인데 아직도 시작 안 했다면 다른 영역은 잠시 멈추더라도 영단어 학습 계획부터 세워 주셔야 합니다. 둘째 순서를 건너뛰고 영단어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파닉스 건너뛰지 마시고요. 한글 어휘도 영단어 수준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영단어 전에 우리말 어휘부터 챙겨주세요. 많이 시키지 마세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하루에 많아야 3개 이내 1, 2개가 적당합니다. 능숙한 6학년이라도 하루에 많아야 15개 이내 보통은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등 5학년 때 입시 영어 시작하면서 영어 전반이 망가지는 대다수의 경우가 바로 영단어를 늘리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추천드린 개수만 매일 꾸준히 하면 고등 내신 뿐 아니라 수능 영어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근거 없는 카더러와 상술에 속아서 하루에 50개 100개씩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이에 맞는 영단어 학습법을 같이 찾아주세요. 아이마다 암기 능력은 다 다릅니다. 학습 성향도 다르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영단어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올려둔 영상이 있습니다. 꼭 시청해 보시고 우리 아이는 어떤 학습법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점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영어가 안 되는 이유도 도움이 필요한 공부도 영단어이다. 노출만 믿지 말고 영단어 공부는 초 3부터 한두개로 시작하자. 파닉스 한글 어휘가 우선이다. 절대 많이 시키지 말자 아주 적은 개수로 매일 꾸준히가 왕도다. 영단어도 학습법이 따로 있다. 추천 영상 보고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주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최근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채널에 놓치면 아까운 교육 정보와 꿀팁들이 쇼츠와 일반 영상으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영단어 공부와 관련해서 공감 가시는 내용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